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소형 화장품 주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홀마하고 DHC 사태가 지금 벌어졌죠. 불매운동이 상당히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화장품 주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매운동 한국홀마 DHC 제품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한국홀마하고 DHC 제품 리스트 온라인에서 확산 이런 거는 한국홀마 DHC 제품이니까 사지 말자 이런 게 또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DHC는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라 라고 이렇게 이제 진열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화장품 제품들 특히 DH 뭐 이런 것들은 일본 제품이죠. 한국 화장품들이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좋지 않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런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큰 종목들 아모레나 LG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불매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매출이 워낙에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런 것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것들은 뭐 좀 작죠. 화장품이 회사가 좀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츠함불도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이츠함불, 토니모리, 제닉도 올라가고 에이블신씨도 올라가죠. 자 이렇게 이제 시총이 좀 크지 않고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가겠죠. 그런 종목들이 반사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벌써 지금 11%가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워낙에 많이 빠져있죠. 워낙에 많이 빠져있어서 시세를 한번 주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끼가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츠함불 이런 것도 보면 완전히 지하실을 파고 내려갔죠. 완전히 파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에이블신씨, 토니모리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자 한번 보시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반사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죠.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죠. 시총이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불매운동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소형 화장품들, 시총이 좀 작고 매출액이 별로 크지 않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반사익이 크게 나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죠. 실제로 반사익이 나겠죠. 당연히 반사익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일본 소재 규제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반사익을 보는 것은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이정도 그런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총이 1조 2천억짜리죠.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불소 이런 거 국산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좀 크게 날 수는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차트를 보면 반사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심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먹히는 거죠. 이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한국 화장품 이런 부분이 시총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 기대감이 상당히 생기는 거죠.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하고 토니모리 같은 거 시총이 1,100억 정도 되죠. 거기다가 주가가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매출액이 1,300억 정도 되고 있죠.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억 정도 되죠. 1.6 정도 되고 PBR 매출액이 1,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작죠. AbleCNC는 조금 크죠. 2,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PBR이 그러나 0.9로 상당히 작습니다. 매출액이 3,500억 정도 되고 있죠.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AbleCNC는 또 이런 끼가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릴 때는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잇츠함불은 시총이 좀 크죠. 4,000억 정도 되고 0.7 PBR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추정 PBR이 42 정도 되고 3%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매출액이 그래도 한 2,200억 정도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한국 화장품 부분이 가장 심리를 흔드는데 가장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leCN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씩 작전을 한 번씩 합니다. 이거 보면 한 번씩 올라갈 때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올려버리는 그런 습성이 또 있습니다. 이거 월인데 이때는 워낙에 이렇게 장사를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한 번 올릴 때 월봉인데 한 6개월 정도 올려버리죠. 그리고 2016년 부반 2017년 초에도 3개월 동안에 엄청 올려버렸죠. 17,000원에서 3만원 정도 그런 끼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소형 화장품 주들 이런 DHC 한국 홀마 이런 부분에 불매운동에 대한 반사익 이 반사익이 실제로 얼마나 크게 나는지는 지금 이런 테마 타고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시총이 좀 작고 반사익이 크게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맘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D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못 가죠. 이 SD 생명공학은 마스크 패기 주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홀마 DHC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익이 좀 나올 만한 부분이 크게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저이준 코스메틱 이차불 에이블 신시 이런 거 같은 경우 제니까지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바닷건에서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불매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워낙에 바닷건에서 지금 들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소형 화장품 주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부분 한국 홀마 DHC 지금 불매운동 이런 부분에 반사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모멘텀이 이렇게 강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